2차가 됐습니다. 녹음은 어제 상황을 잘 맞췄고요. 망했는데? 다 버렸고요. 망하긴 했는데 지현이가 써준 곡이 있는데 거기다가 고추 갖다 대지 말고. 갖다 냈어. 아무튼 거기다가 가이드 살짝 느낌만 해가지고. 저 이렇게 순환 이동을 해봤습니다. 밥이 언제 오냐. 지금 찬캐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찬캐가 오면 다시 먹방 컨텐츠 진행해보겠습니다. 과연 저희 집 앞에 홍화루의 찬캐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여기 김포대 유니벌시티에 찬캐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저희가 먹어보고 별점으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맛 없으면 배달의 민족 별점 테러할 예정이고요. 나는 밥상 없을 거야. 밥상으로 이행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싫어. 제가 먹는 건 맛있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세요.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뭐하는 거야 무례하게. 시청자분들부터 한 입 드셔야지. 트랜지션으로.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다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부터 얼른 한 입 드시고 먹어보겠습니다. 월 10만 원이면 이 아이는 깨끗한 물고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당신의 작은 후원으로 이 아이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뮤데아. 자, 다른 입. 맛있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상반신만 나오고 있어. 네, 데이 투. 오늘은 촬영을 하는 날이고요. 요렇게 모노코드 했다가 짐벌까지 존나 무겁네요. 지현이 존나 추워 보이죠? 욕은 하지 말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럴 수 있잖아. 리디어가 생기면 다들 말 좀 해주세요. 현재 시각 3시 23분. 아, 트랜지션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방금 한 것도 찍었어요. 순간이동을 했네 또 순간이동을 했으면 딱 보여줘야지 어디로 안할지 지금 옛날에 봤을 때 무척 예쁜 밭이 있었는데 지금도 밭이 있으면 좋겠어요 겨울이라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노을이 지는 것도 되게 예뻐가지고 옛날에 지연이 블루몬 촬영할 때는 역광샷이 되게 예쁘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름없죠 보시면은 이제 다 구름이 이렇게 잔뜩 껴있어가지고 굉장히 역광샷도 제한이 되고 좀 제한 사항이 많은 상태인데 일단 그래도 뭐라도 좀 건져 보자 하는 심정으로 가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따 또 뵙겠습니다 야 트랜지션 트랜지션 아니지 그걸로 하지 말고 대가리로 해야지 그 니가 손으로 해서 지금 이동이 안된거야 잘 봐 알았어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 저세이를 러시아인으로 만들고 있는데 뭔가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녀석들이 촬영을 시작하려는 것 같군요 가만 들면은 이제 흔들림이 많이 들어가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버스가 오는데 네 저희가 걸어가 뒤에 버스 있는데 뒤에 보면서 걸어가 앞에 보면서 걸어가 아 그렇게 그렇게 안하는데 그냥 걸어가면 돼 그냥 사는데 그런걸 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근데 사실 이쪽으로 걸어가는 것만이라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해 아 안병기팔팔님 네 후영 감사합니다 됐다 네 참다 추워 네 춥다네요 네 전혀 상관하지 않구요 여러분들은 따뜻한 집에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나오고 있는거야? 아 네 지금 그쪽이 메인이시구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김정석 97님 96인가 네 95 95 95라고? 95다 아이고 아이고 아휴 저 친구가 아휴 하도 트랜지션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힘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보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지금은 로스포어 온 더 트랙이 그 로스포어가 산길에서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 로스포어는 지금 산길을 지금 올라가는 중이구요 아주 어리석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짝짓기 경쟁에서 다른 두 녀석보다 체력이 모자라자 곧바로 음해를 시작하는군요 아주 어리석어요 혹시 뭐 이런 생고생을 하 아 아 아 자 뒤에서 끌어줘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빨라 좀 천천히 좀 더 빨라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풍경도 굉장히 좋고 네 좋은 영상 소스도 건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구요 네 어 2일차는 그냥 이제 촬영도 거의 다 끝났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2일차 브이로그는 네 3일차로 넘어가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잉부잉 안녕히 계세요 바이사이첸 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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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롸 롸 롸 롸 하나 둘 셋 네